자막에 있는 박서진 김민구 우중간 페이스 앤돌 파운드 빼줘요 헐렸습니다! й리 거든 공 떠나요 라이언스가 따라붙습니다 람리 거든 됐다악!!! 람리 거든!!! 거든 선수가 확실히 지난 경기부터 살아나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장면입니다. 보시죠 KCC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걸 못 도망갔고 KT 입장에서는 이 스틸 하나로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M 덩크로 올라간 날이거든 라이온 선수가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를 제철하긴 했습니다만 덩크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온 선수도 블락 타이밍을 잡고 뒤따라 왔었는데 고든 선수가 덩크 슛을 하니까 조금 놀란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KCC 쪽에 갔었던 흐름을 끊어주는 모습이에요. 부산 KT 그리고 레디 고든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고든 선수가 이렇게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KT는 조금 더 외국인 선수의 부상을 조금 더 위안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